맞습니다. 처음에 강병희씨 올리신 정보네요. 네. 농패딩 집에서 초간단 세탁하는 꿀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퍼하고 단추를 모두 잠근 후에요.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 원액을 통에 붓고 섞어서 거품을 생기게 한 다음에요. 부드러운 칫솔이랑 세탁솔로 오염된 곳을 손질해 준 후에요. 5분 정도 두고 세탁망에 넣어서 코스는 울섬세 코스로 온도는 40도로 세탁한 후 행군 뒤 탈수는 약으로 해주시면 끝입니다. 이게 참 국민 복장인데 요즘 패딩이 세탁법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하면서도 이거 조금 어렵긴 합니다. 다시 들으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846님 동혁님 올해 마지막 방송 함께해요. 맞아요. 아셨고 이정수님 오늘 중절모가 아니라 동혁씨 아닌 줄 알았어요. 캔모자도 어울리시네. 아 진짜 오늘 귀엽네요 의사. 이제 좀 늦게 자가지고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냥. 정연지님 바다향 때문에 생굴 못 먹는 분들이 꽤 계시던데 뜨거운 물에 식초 한 스푼 넣고 굴을 살짝 데쳐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굴뿐 아니라 문어 데칠 때도 식초 한 스푼 기억하세요. 부드럽고 맛있고 안전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오상기님이요. 2023년도에 이제 사라지는 거 다섯 가지 알려준답니다. 자 첫 번째가 체크무늬 교복이 사라집니다. 영국 명품 브랜드 커퍼 뭐 아시죠. 한국의 체크무늬 교복에 상품권 침해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어가 사라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6월 기술 지원을 모두 종료했고요. 2023년도에는 모든 윈도우 체제에서 인터넷 익스플로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유통기한이 사라집니다. 음식물 폐기량 문제로 기한이 더 늘어난 소비기한제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아마 대학생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입학금이 폐지됩니다. 대학 입학금이. 또 대학 등록금은요. 이제 2회 이상 분할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보험 오토바이가 사라집니다.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들도요. 보험 가입이 필수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상기님. 유용한 정보 감사해요. 지종순씨. 미역국을 급하게 끓여야 하는데 미역국이 안 불려졌다. 그러면 설탕물에 5분만 담궈놓으면 밤새 목욕을 불린 것처럼 부드러져요. 추워진 날씨에 미역국 맛있게 끓여 드십시오. 건강에 엄청 좋은 미역국. 아 그래요? 설탕물에 5분만 담궈놓으면 되나요? 오 정말 꿀테리다. 오늘 사실 저희 집 셋째가 생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빨리 끓여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하면 되겠네요. 정혜진님이요. 물가가 요즘 무섭게 오르는데 우리 집 아이 성적이 안 오른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럴 때 생활용품이나 먹거리 싸게 살 수 있는 꿀팁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유통 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B급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임박몰 혹은 떠리몰이라고 치면 나오는데요. 과자나 바로 먹을 수 있는 냉동식품이나 소스 등등 시중가보다 최소 30% 최대는 80%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요. 화장품이나 생활용품도 많이 한번 검색해서 필요한 것들 득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박몰 혹은 떠리몰 꼭 위워놔야 되겠습니다. 임양순씨 감기 기운처럼 으쓱으쓱하다 싶을 때는 배 속을 숟가락으로 퍼내고 그 안에 팥불이 콩나물 몇 가닥 꿀 생강 넣고 몇 시간 푹 쪄주세요. 그러면 배 속에 갈색물이 생깁니다. 그 물을 원샷 해주면 다음날 컨디션이 확 가뿐해집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좋겠네요. 배 속을 파내갖고 팥불이 콩나물 몇 가닥 꿀 생강 그리고 푹 쪄는 거죠. 네 뭐 듣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아요. 이문호님이요. 아침에 바빠가지고 밥 잘 못 드실 때 간편하게 냉동만두 몇 개 꺼내가지고 물에 넣고 으깨가지고요. 밥 한 숟가락 탁 넣어가지고 간단한 야채죽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맛있고 정말 든든하거든요. 진짜 간단하네. 이렇게 하면 야채죽 되네요. 이야 좋다 좋아. 좋은 아이디어 너무 좋네요.